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냉쇼는 차갑게 먹는 것 같아요. 나 그러면 냉쇼를 따뜻하게 먹어요. 냉쇼 따뜻하게요? 냉쇼를 따뜻하게 칵푸치로 먹는데? 일단 한 달 만에. 풀샷과 바스틱이 쭉쭉쭉 들어가요? 그럼 쭉쭉쭉 들어가요? 그럼 얼굴까지 쭉쭉쭉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 사람 진짜 많으시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